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휴거 때 무덤에서 일어날 성도들, 적 그리스도에 출현, 육육류, 대활란,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의 순교에 대한 모든 것을 본 켄 피트스의 놀라운 감정입니다. 꿈에서 이 시점에서 내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묘지들과 무덤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무덤 가까이로 옮겨졌는데 내가 본 것은 아주 내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열렸는데 말 그대로 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시체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나온 상태는 아주 특이했는데 무덤 하나에서는 죽은 사람의 흙에서 나오고 그 옆에 있는 무덤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특정 범죄의 사람들만이 흙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격렬했는데 마치 흙이 작은 폭격을 맞아서 벌어져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흙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세계의 전역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에 관해 두 가지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성가디옷같이 생겼는데 그 옷은 마치 연예인들이 입는 무대의상처럼 빛을 받으면 반짝이가 반사해서 번쩍거리는 그런 옷 같았는데 됐낮에 사람들이 번쩍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 자체가 해보다 더 밝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주 남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부활했을 때는 아주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늙었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명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렸던 머리카락은 다시 나와 있었고 그들은 성숙해 보였지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아주 젊어 보였지만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덤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휴고라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하는데 그들이 사라지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휴고 세상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지구에는 집단 히스테리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절망감과 히스테리의 모습이 있었고 모든 것의 대혼돈, 집단적 혼란, 무법이 있었고 모든 것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나는 당의 여러 사방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대혼란과 절망감이 사이를 침투함에 따라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텔레비전, 전화기, 라디오 그리고 어떤 핸드폰 같은 특이한 통신장치를 내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모든 미디어 장치들이 약 2주 동안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가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후 지상에는 그 누구도 사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소망 없음과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2주 동안 전기가 끊어져 모든 것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약 2주 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전에 방송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송이 나왔는데 곧 새로 다가올 새 정부와 지도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마침내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는 엄청난 웅병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진정시켜 주었고 모든 현재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진 것을 두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제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은 이 사람의 전 세계를 향한 이혼설이 인류로서의 새 시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구 평화를 위한 새 방향과 세계의 시문권을 위해 현재의 시문권을 포기할 필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계의 질서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하는 것 이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인 속도로 사람들이 새 지도자를 공중파로 내보내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저항 없이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어요. 전혀 저항 없이 말이죠. 아무도 그것과 싸우지 않았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대륙들이 모두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인가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나는 결코 그의 얼굴을 잊지 못할 겁니다. 결코 그의 얼굴은 모습이 거의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너무 완벽했습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는 내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조각한 것 같은 모습이었고 그의 영혼 모두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는 희한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이 신자들 사이에서 음식이 늘어났고 아주 기이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절망하며 산책을 하던 차에 어떤 나이든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 신사는 약간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지 물었는데 그가 말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손바닥만한 성경책에 말씀을 펼치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의 재선과 나쁜 인간의 본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서 나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는데 지진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백성들이 회귀하고 내게 부르짖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지진은 대대적인 파괴와 생명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지진이 왔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재산 파괴와 손실을 추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서 구조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파괴는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있은 후에 엄청난 날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령 겨울이 뱉더니 여름이 되었고 여름이 겨울이 되었고 하루는 눈이 오고 하루는 뜨거운 여름이 오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세계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식물과 농작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가장 비옥한 지방, 가장 비옥한 농장지역이 가뭄과 기산이변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것이 순식간에 사막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날씨는 지구가 축에서 뒤틀린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위에서 봤는데 지구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666표와 새시대 지진이 일어날 즈음에 법에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자치당국을 보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군사경찰이 집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에는 감시 카메라가 보였고 이 카메라는 모든 사람들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새 지도자가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단 하나의 저항도 받지 않았고 단 하나의 저항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계엄령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군사경찰이 모든 곳에 있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몸에 신호를 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거의 매일 새 시대, 새 시대를 알렸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계적인 평화를 이룬다고 홍보했어요. 환란 중에 짧은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빛이 나와서 대기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탑조등처럼 길게 올라가며 불빛을 쏘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 밝아서 거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것이 지구의 여러 방향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을 본 다음에 나는 그 지역들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미국의 12개의 지역을 보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빛들이 나와서 대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 대대적인 부흥이 지구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나 애원자나 사도나 유명한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인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평범한 보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가운데 사여가는 것이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모든 것에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물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눈이 보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곳은 성령의 축복으로 충만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3, 4개월 지속되었는데 아마 길어봤자 6개월이었을 겁니다. 지역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불우심이 지속되었는데 말 그대로 완전히 빛으로 가득한 지역들이 있었고 바로 그 옆에 다른 도시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세계질소주의자들이 아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악마들을 아주 환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피팍을 보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피팍이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특히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는 교도소들을 봤는데 꿈에서 나는 아주 많은 주립과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이 결국 기독교들을 억류하는 것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66 칩의 구체적인 설명 신분표시 받았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신분표시가 뭐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방금 새로운 신분표시를 활성화시켰어요. 골치 아파지는 걸 피하려면 당신도 어서 빨리 받아야 해요. 곧 사업활동을 하려면 모두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사람은 맥시코 핵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햇살 모양인데 그 해 안에는 손바닥 모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손은 오른손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었고 그 손바닥 그림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이런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 아주 흥분했었고 아주 기뻐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사람의 손과 이 동네에 대해 또다시 아주 특이한 것을 보았는데 나는 매우 두려워졌고 뭔가가 내 배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나는 도망가면서 맙소사 이게 세계의 종말이구나. 나는 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영어로부터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중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갖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나는 집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갔던 이유는 집에 아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집에 다가서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뛰어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관해서입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문을 이오는데 그 성경 말씀이 집으로 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열었는데 내가 본 가장 악마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마주쳤던 그 존재는 그 악마는 아주 어두웠고 그의 주변이 검은 천을 입고 있었는데 그 존재는 아주 사악해 보였고 그 존재감만으로 나를 공포감에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잠이 깨어서 의식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습관대로 성경을 펼치니 정말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전 그때 갓 돌릴 신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꿈을 다시 꾸게 되었는데 이젠 악령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급하게 문을 닫고 3킬로미터가량 뛰어서 도망을 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군사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나를 정부 건물로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한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내 아내와 내가 전도자라고 불렀던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방에 내가 갈지 몰랐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종종하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고 이 새 정부에 동의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 노인이 신문간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많은 마인드 컨트롤 신문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 새 질서에 거의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안 일으키면 괜찮을 거다.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과 내 아내가 모든 영적임을 다해 이것과 싸우고 성경말씀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놀라웠던 것은 우리를 붙잡은 것을 그들이 거의 개간뜻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보았던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우수한 개별적 국가는 없었고 대륙은 더 이상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고 대륙들이 지역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장면에 개심을 아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구적 질서에는 그 안에 전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꿈의 이 시점에서는 악의 사이의 모든 면에서 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누가 누군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분명히 묘사된 선이 있었고 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마인드 컨트롤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사람이 신문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와 그 노인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했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아주아주 긴 복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복도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복도가 적어도 90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긴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후 6분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복도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복도 옆에 있는 문들에서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캐물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설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헛됩니다. 그들은 줄에 선 사람들에게 신성모독같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가끔씩 누군가는 그냥 쓰러져버렸고 그들이 그를 끌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줄에 서 있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의 이중문을 통과했는데 마지막 이중문을 지나자 우리는 어떤 대기실 같은 곳으로 넣어졌는데 노인이 제일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빨리 문을 열고 그 노인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6분 후에 그들이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활짝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느껴본 것 중 가장 공허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주 아주 큰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심히 큰 사람이었는데 눈에 구멍이 뚫린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커다란 사람은 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고 강력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악마를 꾸짖기 시작했고 그들은 화가 나서 그녀를 테이블 위에 묶었는데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묶었습니다. 즉시 칼을 든 자가 그녀의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렸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방금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 다음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내가 했던 것처럼 지켜내지 못할 거라는 마음속의 동료와 갈등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배가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두려워요. 나는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앞에 죽음의 공포보다 나를 잡은 그 손에 더 관심이 갔어요. 그 손이 나를 잡자마자 나는 따뜻함을 느꼈고 오하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 손을 잊지 못할 텐데 그것은 매우 거칠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한 손 같아 보였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내 어깨를 잡았을 때 따뜻함과 평화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서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내 눈을 들여다보셨는데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책망이나 정제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뚫어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본 순간 그의 눈이 파랗거나 녹색이거나 녹색이거나 갈색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불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내 삶 전체를 분명하게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패함을 깨달은 다음 잠시 후에 그분께서 내 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죽음이 결코 너를 잡지 못하리라. 그 순간 내 안으로 용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후 그들이 나를 묻기 시작했고 신문관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를 포기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협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잘랐을 때 칼이 내려와서 내 목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칼이 내 목을 건드리는 순간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결코 죽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 뺌을 당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공중에서 지켜봤습니다. 내 죽음을 다른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고 나서 손을 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머리가 잘려나갔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이제 그분의 아들이고 형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형제였고 그분은 나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두건을 쓴 사람이 그 두건을 벗었습니다. 머리에 썼던 것을 팽개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꿈이 끝났습니다. 아는 지금까지 캠피터스의 마지막 대회 대회 환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